다음에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. 음, 정 원하신다면? 들어가 봐. 네, 선배도요. 갈게요. 응. 나 때문에 약을 먹었었어. 재훈이 동생. 그다음에 재훈이가 나더러 부탁을 하더러. 그 동생하고 결혼해달라고. 뭐 사실 명령이지. 거절 같은 건 내 선택지에 없는 거니까. 난 이 결혼할 수밖에 없어. 그쪽에서 버리지 않는 이상 벗어날 수도 없고. 그냥 이렇게 살아야 돼, 난. 그러니까 유럽 가는 일에 나 같은 거 신경 쓰지 마. 나도 그럴 거니까. 어차피 나한테 난 거슬리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잖아. 언젠간 그마저도 없어질 거고. 고작 그런 사람 때문에 다시는 없을 기회 놓치는 건 너무 아깝잖아. 너한테 뭐가 득이 될지 철저히 그것만 봐. 계속 이런 게 오길 바랬잖아.